야 또 친다고 해봐 면상 아 이거 오냐오냐 하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어 이 자식이 뭐하게 아씨 뭐하는 거야 아 나 마감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는거야 자꾸 신창맨님 두 선비 이야기 해주세요 전 몰라요 주작가진 알아요 포함 고맙습니다 두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선비는 그... 아 호랑이를 만났어요 한선비는 도망을 갖고 한선비는 죽은척을 했어요 1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박호기님 영원없으로 버티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만 되면 이쁜데 이게 그 바닐라라서 너무 이쁜데 막 몰아세우는거 아니면은 한번 빨고 445 이렇게 돼서 이쁘다 아무튼 그 두 선비가 있었는데 그 도망간 선비가 어 이제 그 곰한테 물어봤어요 선비가 뭐라고 했냐 그니까 이제 그 선비가 형님 하면서 계속하게 결정해야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선비네 그 집에 고기를 갖다 주기 시작했죠 아 재미없다고 자 생명력 전환을 통해서 오 쉬어? 쉬면 너무 좋죠 생명력 전환을 통해서 폐 보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 누누아 이런것들 막기 힘들죠 어? 나 이거 낼걸 왜 동전 썼죠? 왜 동전 썼죠? 이유가 있어요 돌진으로 때리고 뚫어버리고 있어요 봐봐요 큰일날뻔했죠 깔아놔서 돌진의 효과를 돌아서 게리씨님 6개월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친구 자꾸 열받게 보네 다음에 지불에다가 요것도 되니까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고 나도 만용 영업 영업은 끌려다닐 뿐이에요 얘가 살아남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해서 영업은 끌려다닐 뿐이에요 얄받게 하네 얄받게 하네 지불 모독인데 이거 아 아 이 친구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꾸 게임 아 짜증나 야 야 또 친다고 해봐 면상 아 이거 오냐오냐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 이 자식이 뭐하게 뭐하게 아이씨 뭐하는거야 아 니가 니가 이번팔에서 잘한거는 용 먼저 낸거밖에 없어요 용 그거 푸른 용 때리고 갈라지고 때리고 tc 어때요 때리고 때리고 갈라지고 tc 아 아 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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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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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할 걸 그랬나? 자 여기서 이득교환 여기서 이득교환 해야되요 용 깨워주면 안돼요 알죠? 영불로 죽여버리기 영불로 죽여버리기 하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마 어? 이것도 있네? 하고 삶 때리고 삶 만들고 축축축 그리고 죽여서 부리고울까지 되나? 부리고울까지 되죠? 이거 때리고 이걸로 때리고 모독을 하고 왜요? 3댐 손해라고? 왜요? 아 어차피 명치구나 맞죠? 3이니까 체력 괜찮아요 으헤헿 이거 용이야? 용이네 12, 15 끝났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뽀그리 와 교수님 멋져요 강의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이말년소유기 거기서 미리 보기에서 합니다 거기서 5점 주시면 돼요 역시 교수님 3딜 안 넣은 것은 딱댐을 위해 아 이거 마감해야 되는데 저 바빠요 3딜 사니까 이거 가져갈까요? 좋아요 무슨 소리에요? 많이 했는데 밥 묵듯이예요 하아 반갑다 저 밥 잘 먹는데요 어어 야식을 아니 저녁밥을 좀 시켜 놓을까? 이하고 먹방하고 마감하고 이거를 내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요거만 돌리고 싶은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로 방심하기 위해서 작살 내버리게 계속 패고이게 하기 왜냐면 1코에 뿅망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망치도 3코고 이거 이거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흑마 이거 염두에 둘만한 게 뭐 죽음의 고리 정도인데 죽음의 고리 때문에 이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코가 있으면 원래는 이코를 내는데 성기사의 심리상 이거를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병력 충원을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119 이렇게 될 거예요 119 111 111 111 111 아구요? 아구 좋죠 아구 먹을까요? 111 냈을 때 성기사의 심리를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명치를 치면은 하나는 이걸 잡고 하나는 때려놓고 잡을까? 아 이렇게 되네? 죄송합니다 맞네 어! 망치병 왜 그냥 1일이 되지? 왜 이렇게 냈을까? 왜 이렇게 했죠? 이상한 사람이야 신병을 지키기 위해서야 왜 지키냐? 스테고돈이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제가 봤을땐 그래요 신병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레벨업? 뭐 이런거로 해가지고 할 작정이에요 저한테 정보가 이미 들어와버렸죠 안그러면 1일1 무조건 깔아야되요 근데 이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해서 신병이 다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아끼는건데 안해줄게 임무를 내려주십쇼 이거 맞아줄거야? 어차피 이거 해봤자 이거 되고 다음에 근데 5코 내긴 내야 돼 5코 내긴 내야 돼 5코 내긴 다리 2일날 3코 내긴 다리 3코 내긴 다리 지나가면 모두 뭐 바꿔주면 뭐 어쩔수 없고 명치가 되게 많이 그 뭐라 그러죠? 코팅이 되고 속공 속공 좀 찰렸네 지금 여기에 신병 두 마리 있고 두 개 내고 쓰대고던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두 개 내고 쓰대고던 두 개 내고 쓰대고던 두 개 내고 쓰대고던 이 덱 침묵? 없어요 그리고 제압기도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한땀한땀 패주게할게요 경무 1 2 축하합니다 힘축 2 2 2 이 코 평등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종수리 울려라 종수리 울려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힐 자기힐 자기힐은 근데 보통 잘 안하고 그리고 무용의 물약 무용의 물약도 있고 신병을 아끼는 이유 결혼하면 최고죠 결혼하면 최고죠 결혼은 꼭 진짜 여러분들 다 권하고 싶은게 어? 어? 어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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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오네? 어차피 뚫어봤자 다시 나오니까 나중에 하죠 어? 뭐니래? 너? 야! 나 찐찐인데? 모독 죽으면 나오고 또 나오고 하고 하고 이게 오히려 구원이 그걸 수 있어요 신창맨의 머리에 맥주를 올려놓으면 앞머리가 비어있네 깔깔깔 고맙습니다 2딜 다 죽네 여기 있는거 정말 싫다 하지만 쨔까니딜이 막 나올거에요 그러면 이제 막 쨔까니딜이 막 깔고 이제 은장감 때릴거에요 근데 이거 모독해야되고 죽고 우구부사가 박으라고요 왜요? 이 딜 죽고 계속 되는데요? 구원이 이미 닿아지는데? 아 나중에 나와요? 구원이 즉.. 직진안 나와요? 르누도 죽어 어? 3딜 왜 살죠? 왜 살죠? 때리고 2 2딜 3딜 아 4딜까지만 들어오는구나 4딜까지만 그니까 이거 생각을 좀 하면서 하세요 4딜만 나오는데 그리고 잭간이들 막 내가지고 할거야 아마 이 친구 잭간이들 막 내면서 지치고 잭간이들 막 내고 응? 잭간이들 형 아까 결혼질문 물어본거 캡쳐 떠서 표정감독기 돌렸는데 무표정식 우울삼식 불안식 슬픔사식 행복식 나오던데 이 쪽 으흫 헷 고맙습니다 으으흐흑алы 흐흑흐흐 으흐흑흐흐흐흑흐흑흰흐흐흑흫 샴 이거 물 내려버릴까? 영불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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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לת내요 영불모독 되나요? 영불모도? 그러네요? 영불모도? 맞아요 영불모도 너무 다해주는거 아니냐구요? 이거하고 하면은 결혼과 군대의 공통점 한 번쯤은 할만합니다. 딱 한 번만 횡득 횡득 와우 다있네? 우승성기사 다있네? 펑신 와우 와 그래도 이게 막아진다 사도린? 좋다 근데 사도린 그거 아니에요? 인장들은 도발 아니죠? 뭐 근데 이거 맞는거 같애 이거 해봤자 4코고 3코 별로니까 이거 하는게 나을거 같애 그냥 폐보충 느낌으로 형 올해 결혼 준비하는데 결혼 비디오 찍을까 말까? 비디오 너무 비싸다 호스트가 너무 이뻐 인장은 도발 아니지만 이건 도발이죠 그쵸? 결혼 비디오 찍으세요 저는 친구가 찍어줬는데 친구가 영상하는 애라 편집해준다고 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없어요 결혼식 그 그게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아 이젠 불 내려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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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을려면은 돌진에다가 뭐 심축에다가 뭐 개지랄을 해야 되는데 무기로 찍으면은 이쁘죠 무기로 찍으면 아 이쁘다 무기로 찍으면 이쁘지 뭐 그런거 있을리는 없잖아 자 하수인 하나 깔고있지 그쵸 아 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칠 십일 십이 십인데 어활에다가 이거 두개 까는게 낫지 않을까 뭐가 좋을까 그 한순간도 경계를 죽지 않을 한순간도 경계를 죽지 않을 왜냐면 어차피 다 달리면은 3딜 남아요 R랩 해도 상대 서순안에서 뭐 어할로 못잡았다고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했겠죠? 안격 안격전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숲 뚝 가나 음 생명의 근데 이거 때려받자 이거 죽고 스톰윈드 같은거 나오면은 이거 도발 안나오면은 이렇게 하는게 맞긴 한데 왜냐면 이걸 못잡으니까 명치 치는게 맞는데 개 썩었네 이거 어차피 때렸으면 사도 린 있었으면 그냥 거북이 보고 또 낼 수 있었는데 린 하지 말라니까 말 안든다고 뭐야 님들 말 들어가지고 졌단 말이야 뭐야 이거 왜이래 나 모두 하나 있는데 침물도 있고 정서를 올리고 거기다 올려 민병대도 어떻게 버틸만 한대 기샤 딱 정리되네 딱 필요한게 두개가 나왔네요 아 뭐여 아 이렇게 쎄 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인장 두번 해야될거 같아요 인장 두번 해야될거 같아요 인장 두번 해야될거 같아요 멀, 멀어진 정리되네 나 이거 각 좀 괜찮고 다음에 어차피 인장 두개 되잖아 아 지나가는데 모듬 나와야겠네 모듬 나왔네요 5 때리면 5 2딜 3딜 그럼 이것까지 다 박으면 5, 7 되네 뭐가 좋을까 몇개까지 해야돼 몇개까지 해야돼 6까지 해야돼 6까지 해야돼 5 5 5 5 5 5 아 민병대 하나 나와줘라 아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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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4 5 5 5 7 5 5 여기는 때리면 그거니까 여기에 독성이 발릴 수 있겠구나 아이씨 짜증나 적당해 임마 도발 안나왔죠 고민 도발 나왔네요 안나왔나 안나왔네요 수고 감사 끝났네요 이 자식이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긴다고 한번만 이기면 12승이네요 아 너무 밥먹듯이다 12승 여러분 모독이 얼마나 사기 카드인지 알겠죠 침착벨도 11승을 만들어 줍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갈고리 악탈자가 나는거리네 지금 옆동네에서 하는 핫스 대회보다 실력 깨입니다 아이씨 전원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후쿠턴에 4코를 잡으려면 2코가 있어야 되는데 2코 하수인이나 뭐 이런것들 바로 버틸수 있는 이건 근데 약간 조건부에요 상대가 2코를 깔끔하게 내줘야지 이게 되면서 되는거에요 근데 이제 후쿠턴이라서 욕심댔어요 그리고 2코 하수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차피 갈아봤자 기대값이 좀 낮아서 아까 급한 강의제목은 제 5장 서순의 중요함이었나요? 서순의 중요함이죠 그 아까 그 그죠? 그거 명치기 때리고 나서요 뭐야 이거 지불이 무섭지 않아? 이 친구가 이기게 해드린 대가로 머리털 한중 가져가겠습니다 이 자식이 아니래! 막 몰아붙일라 그래 건방지게 이거 알렉 잡혔으니까 버티면 이겨요 어 왜냐면 페페 그 소모가 커가지고 아 나 이렇게 역겹네 나 해봐 왜 이렇게 역겹게 하지? 음 보글보글맞아 좋게 보글보글맞아 이 자식 역겨운데? 어? 끊임없이 몰아치는거 너무 역겨운데? 벨루가 너무 좋은데 하수인들이 엉덩이야 불안정해버리기 폐선물을 막 해버리겠다 이거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좀 하기 싫죠? 그쵸? 옥냥이 놀러와서 마이크 놔두가 깠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좀 약간 울리네 천하누한거 같습니다 불진 라아 서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모독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 때리고 때리고 1 2 3 4 요걸로 4 1 2 3 요걸로 4 아니면은 뉴뉴로 때리고 2 2를 만들고 눈으로 치우면 된다고요? 근데 다 죽잖아 당신을 하수스톤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탑탑 왜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선입력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도 이 못가죽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몰아치죠? 여기 밖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치지? 불안하게 안녕하세요 침토류 유병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선입력의 중요성입니다 이거 너무 무겁거든요 요즘 다들 선입력 많이 하시죠? 이거 그냥 하는게 이거하고 다음에 이거 나가고 땅땅땅 이렇게 될 수 있게 이거에다 이거 대고 지옥 수업으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지옥 수업으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버티면 이기거든요? 태가 많아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이겨 또 이기고 전투암상 하시는 또 이기고 이거 지옥 수업으로는 메뉴의 이쁘죠?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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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상대가 잠을 못자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하수스톤은 오른쪽에서 지불로 뽑고 이렇게 영불에다가 독성도 잡고 하는거에요 모독으로 필드 깔린거 필드 두번 깔았는데 다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거에요 많이 못쓰네요 못쓴다 못쓴다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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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피 말리면 이제 우리가 이기겠죠 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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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교환해버릴까나 이거 다 잡아버리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숨막힌다 아 이쁘다 아 답답하다 아 사슬 아 재밌다 안냈다는건 뭔가 강력한게 있다는 것 사슬이 하나 더 있을수도 있다는 것 아 아 으어어어어어 이쁘다 이쁘다 난 부안정하노라 TC가 없다는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살아라 이건 명령이다 아 아 또 튀기고싶다는 뜻이죠 그쵸 토템을 먼저 한다는건 이십니다 아 나는 튀겨보고싶다 아 이것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진맨님 참여져가는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i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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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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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 승 축하드립니다 감평에 5점 드리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